안녕하세요. 킹덤 왕가의피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강영석 피디입니다. 킹덤 왕가의피는 2019년 첫 강련되며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을 원작으로 제작하고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저희 개발진 모두 원작 킹덤 시리즈의 열렬한 편인데요. 그래서 원작이 잘 담겨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킹덤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의 멋이 담긴 공관과 의상들인데요. 궁궐이나 한양성 저작거리 같은 원작의 배경과 이멍을 끌었던 갓, 두루마기 등 전통 의상을 고품질 3D 그래픽을 사용해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액션에 담아내기 위해 도포 끝자락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특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게임쏘 액션은 한국의 전통 무술의 차관에서 제작 중인데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 패턴에도 실제 한국의 무술 동작을 연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투 콘텐츠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주요 특징과 에피소드가 담겨있는데요. 좀비는 갑자기 질머리에서 위협적으로 공격해오고, 티가 묻거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작의 특징인 대규모 좀비 질머리의 제한같은 두려움을 게임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정으로 구성될 인간 적들과 보스는 한국 전통 무술과 독식을 최대한 고증하고 있으며, 특색이과 악랄한 패턴으로 액션 자체의 재미와 도전 역구를 모두 충족시킬 것 같습니다. 킹덤 왕갈퀸은 100% 수동 컨트롤 액션 게임입니다. 액션 자체가 플레이 목적이자 이유가 될 수 있게 전투 체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투 콘텐츠로는 난이도를 돌파하는 재미에 집중되어 있는 돌파 모드와, 좀비 디펜스를 포함해서 각기 다른 전투 컨셉으로 구성된 전력 모드, 그리고 멀티보스와 PVP 대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액션을 수집하고 장착해서, 나만의 액션으로 다양한 패턴의 적들을 공략하는 재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 시리즈의 이창을 시작으로, 주요의 인물들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멀티 플레이어블으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TP 조작은 단순하지만, 다양한 특수 상황과 조건으로 발동되는 액션을 통해,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전략적인 액션 재미를, 휴돔 컨트롤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킹덤 왕가이피, 게임의 주요 특징과, 저희 개발진이 어떤 점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염려했던 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발진 모두, 킹덤 왕가이피를 좋은 게임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분할을 보기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킹덤 왕가이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